타겟 연습을, 타겟을 매번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감 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실질적으로 어프로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코스에 나가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같은 샷을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매번 다른 거리 혹은 다른 라이, 경사가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. 평상시에 우리가 어프로치 거리감을 10m 정도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그 거리감을 잡아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코스에 나가서 딱 10m를 치는 일은 없습니다. 그렇다면 10m도 연습을 하고 20m도 거리를 해서 둘 다 10m, 20m 거리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거리가 13m 정도 남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10m를 조금 더 세게 치거나 20m을 조금 더 살살 치거나 이런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거리감을 맞춰야 될 텐데요.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거리감뿐만 아니라 방향 또한 평상시에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지금 저기 앞에 빨간점, 하얀점, 노란점, 파란점 이렇게 제가 4개를 세팅을 해놓았습니다. 공간이 흡수하다 보니까 제가 거리를 다양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거리를 다양하게 해놨다고 과정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여러가지 방향, 거리에 쳐보시면서 내가 저 정도 거리를 칠 때 혹은 저 방향으로 칠 때 어떻게 서야 내 공이 저 뒤로 날아가는지 얼마나 들어서 쳐야 저기 좀 떨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.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손맛이 필요한 것처럼 정확히 계량을 하지 않아도 음식을 단연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으로도 음식의 간을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. 골프도 매번 같은 거리, 딱 우리가 연습한 거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약간씩 틀어져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. 제가 한번 이걸 치면서 보여드릴 텐데요. 우선 저 빨간색 점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 점에 방향도 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노란색 점에도 한번 쳐보고요. 마지막으로 파란색 점에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방향, 다른 거리, 다른 방향을 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치기 전에 해서 공을 치는 데까지 루틴이 동일합니다. 방향을 틀어섰음에도 다양한 거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습관으로 칠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타겟 연습을 하시면서 평상시에 어프로치 연습을 해보시면요. 우리가 라이가 다르거나 거리가 다르다고 했을 때 당황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표를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훈련을 미리 하실 수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이번엔 거꾸로 순차적으로 파란색 점부터 노란색, 흰색, 빨간색 순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 점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하얀색 점에도 마지막으로 빨간색 점에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타겟 훈련을 하실 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내 공이 캐리로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떨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. 특히 어프로치 같은 것을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고 굴러가서 멈추는 것까지 연습을 해버리고 거리감을 익히게 되시면요. 우리가 라이가 공이 떨어지는 데가 오르막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린 앞이 포대여서 거기에 맞아야 한다면 맞고 그 자리에 설 것이고 반대로 공이 그린 뒤로 넘어가서 그린 전체가 내리막 형태라면 맞고 굉장히 많이 굴러가 버리실 겁니다. 그런데 이 감을 어느 정도 굴러가고 어느 정도 멈추는지에 대한 감을 평상시에 굴러가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항상 어프로치 타겟 연습을 하실 때는 내 공이 쳐서 떨어지는 이 캐리로 연습을 하셔야 내 공이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어느 정도 굴러가겠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시고 내리막이니까 아 그거보다 더 굴러가겠구나 오르막이니까 그거보다 덜 굴러가겠구나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맞춰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. 평상시에 이런 타겟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또한 이 연습을 하셨을 때 캐리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어프로치가 자신이 없고 특히나 어프로치 공 맞추는 거에 자신이 없고 본인이 약간 입수라고 하죠. 자신있게 치지 못하고 치기 전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증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은요. 이 타겟 훈련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 입수가 오는 특히나 숏게임에서 입수가 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요. 너무 정확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부분은 저 또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. 어떤 틀 안에서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대충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우리가 흔히 입수라고 얘기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나쁜 습관을 들이실 수 있으니까요. 내가 평상시에 어프로치가 너무 잘 되지 않거나 공 맞추는 게 불안해서 잘 못 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골퍼분들은요. 오히려 이 부분, 타겟 연습을 타겟을 매번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분명히 자신감 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